여보, 여보, 요구리 담당, 청소세탁 담당, 정원 담당까지 따라올 거라는데?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? 아, 왜 상관이 없어? 도우미가 새 사람이면 여보도 이제 고생 끝인데. 옥탑방으로 갈 거야. 아, 여보, 여보, 옥탑 안 가도 돼. 여보, 신경 안 쓰이게 내가 엄마랑 깔끔하게 얘기 잘 끝났어. 박원승 씨. 오히려 잘 된 것 같아, 어? 내가 사고 안 냈으면 오피스텔 우리 그냥 들어가서 되고 그랬으면 우리가 어느 세월에 서북동 저택에서 살아보겠어, 어?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? 여보, 야, 화장대랑 이 침대가 너무 나아갔나? 소파랑 전부 다 새 걸로 바꾼다는데 우리 것만 너무 티러나, 여보야, 어? 제발 가만 좀 해! 아, 왜 소리를 질러. 한 번이라도 당신이 벌인 일, 당신이 책임지고 설거지까지 해봐 좀. 언제까지 이렇게 대충 뭉개고 딴척 필 건데? 여보, 뭐야? 당신이 애야? 뭐가 그렇게 신나? 돈 다 날려먹고 어머니 집에 얹혀가는 게 그렇게 좋아? 막 좋아 죽겠어? 왜 이래, 진짜. 나도 남편 어깨에 좀 기대서 살아보자. 그렇게 해, 누가 그러지 말래, 자. 당신이 언제 어깨 내둔 적 있어? 말 안 해도 힘든 일은 좀 알아서 해주고. 뭐든 척척 해결해주는 사람이랑 살아보고 싶다고 나도. 왜 맨날 나만 이래야 되는데? 얘가 지금 누구 아들을 잡어? 뭘 자리 떼고 핏대를 세우고 내 아들을 잡아? 니 깔게 뭔데? 매번 이렇게 받아주시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되잖아요. 그래서 니들이 분가 못하는 게 나 때문이라는 거 아니? 그런 건 아니고요. 넌 꼭 이렇게 난파스레야 직성이 풀리지? 넌 어떻게든 내가 뭐하나 적당히 넘어가는 법이 없어. 그런 애가 찍소린 줄 제대로 내겠니? 아니, 나 찍소리 내고 살아, 엄마. 이런 정신이 내가 너희를 빼서 너보다 딸 많은 애 안 낸다고 그랬던 거야. 알기나 해? 나가서 저희끼리 고생 좀 해볼게요. 이번엔 이 사람 편 들지 말고 모르는 척 좀 해주세요, 어머니. 그게 도와주시는 거예요. 나가서 애를 얼마나 더 잡으려고. 무시를 해도 내가 하고 욕을 해도 내가 해. 주전할 때 누굴 가르쳐 가르치길. 제발요, 어머니.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. 알아서 하기 뭘 알아서 해? 응? 알아서 한 게 이 모양이야? 응? 알아서 한 게 이 모양이야? 어머니. 결혼 8년이 지나도록 애 하나 못 낳는 주제에 뭐가 잘랐다고 큰 소리야. 너 착각하지 마라. 너만 나랑 안 살고 싶은 거 아니야. 나도 너랑 안 살고 싶어. 옛날 같았으면 진작에 소각감이야, 너. 엄마. 그만. 내 아들은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고생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나가서 실컷 하고 살아봐, 어디. 등신 같은 상기.